검찰 조사를 받은 이화영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상임고문단,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표들, 여기에 이해찬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 들고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로 투임하신 이후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국민들에게 크게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전 당력을 다 모아서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재명 중심으로 하라라고 오늘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저렇게 마이크를 잡은 것보다 그전에 어제 본인이 공개한 회고록 가운데 이 부분이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정권 교체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도 본인이 꼬집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극찬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일단 제목은 내 맘대로 회고록인데, 회고록이 내 맘대로긴 합니다만. 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회고록을 제가 다 못 봐서 완전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고록이라면 물론 주관적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러나 그 주관적 입장에서 쓰더라도 팩트만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팩트를 넣어놔야, 그러고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해야 사실은 여러 가지 합리성이 있는 거든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당연히 대선 후보 때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정권 교체라는 그에 복무하는 이외에 다른 국가적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하시지 못한 건 맞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그야말로 좋은 후보에는 졌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무슨 기득권 카르텔, 검찰,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헐뜯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선 패배의 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그렇게 좋은 후보인데 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을까. 지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검찰, 언론이 부당하게 대우해서 그걸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랬다는 것인가요? 그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뜻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들보는 보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저게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을 혹은 펼치는 데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 교수님. 처방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고록이 어떤 국민들의 설득력을 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인,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회고록이어서 그것이 앞으로 이해찬 고문인가요? 앞으로 이분도. 전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계속해서 어떤 당의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급격히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 이것이 앞으로 더 이재명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중심적인 민심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민규 교장님,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또 등장하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기득권 카르텔, 검찰 언론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고. 여기에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치기도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에 기득권 카르텔을 빼면요. 운동권 카르텔을 넣으면 또 맞아요. 운동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형상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법 연구에 검찰, 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당시 청와대, 언론 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운동권 카르텔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권을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회고록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의 불만 가득한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은 그냥 산문집 정도라고 해야지 이런 게 무슨 회고록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문집. 한동훈 장관 여기에 진짜 카르텔은 운동권이다. 김지일 대표님께도 약간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산문집. 뭐 이해찬 전 대표 회고록에 여러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이제 회고록이라는 거에 완전 팩트, 사실관계가 틀리면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주관적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이런 진안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뭐 이 좀 말씀드리면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깊은 사고관 중에 하나가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게 여기 얘기했듯이 검찰 언론 관료. 이게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피해의식이 너무 세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피해의식이 세고 그런 어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약간 운동권들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런 세계관인을 조금 깰 필요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혹평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카르텔 액이 나오니까 또 한동훈 장관도 오늘 가만히 있지는 않았네요. 이해찬 전 대표에게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카 earnedahren션 Förmail 카 сдļ님. 카르텔 액 이히 카